어디에 한번 찾아가볼까? 함부로 다가오면 다친다고 피할 곳이 존재할까? 한 바퀴 둘러보고 오라고, 카츠 단번에 꿰뚫어주지 썩 맥히지 않는다 그리고 날카로운 길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날카로운 길을 조심하라고 시간 없어, 가자고 함부로 다가오면 다친다고 피할 곳이 존재할까? 한 바퀴 둘러보고 오라고, 카츠 단번에 꿰뚫어주지 정동과 방개, 그리고 날카로운 길을 조심하라고 단번에 꿰뚫어주지 피할 곳이 존재할까? 함부로 다가오면 다친다고 한 바퀴 둘러보고 오라고, 다친 시간 없어, 가자고 숙독은...